내가 어땠어 내가 야! 야! 이거 아냐 그대와 널 자주 받을 그 솔직히 혼자 널 생각하며 소중한 자네 그대가 좋아 와던 김치찌개 가만히 바랍다 눈물 한 잔에 그 사람 왔었나요? 아니 소식이라도 그녀에게 전해줘요 늘 기분처럼 기다린다고 포장났자 그때 그 자리에 네가 있던 그곳에 서서 내 사랑은 말했잖아 널 원할 거라고 말했잖아 포장났자 그때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말을 다시 대대 대대 이곳에 대대라도 네가 돌아오지 않을까 알잖아 그 사람 왔었더니 널 너 혹시 혼자였나요 그녀에게 정해줘요 나 그때처럼 기다린다고 기다린다고 포장났자 그때 그 자리에서 네가 있던 그 있던 그곳에 서서 내 사랑한단 말했잖아 너 원할 거라고 말했잖아 포장났자 그때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말을 다시 그때 대대이고 대대여도 네가 돌아오지 않을걸 알잖아 다 잊으려고 노력해봐도 그게 잘 안될나봐 슬퍼처럼 아니 예전처럼 우리 아 아 아 아 아 내가 싫은 건가요 내 사랑한단 말했잖아 응원할 거라고 말했잖아 포장났자 그때 그 자리에서 네가 있던 그 곳에 서서 내 사랑한단 말했잖아 영원할 거라고 말했잖아 그댈 다시 부르고 또 불러도 아무 말 없는 너를 다시 되뇌고 되뇌어도 네가 돌아오지 않을 걸 알잖아 아멘